아니 그 윤기 씨가 추리학은 우리 아까 좀 얘기했어요. 저기서도 우리 추락은 두려우나 착륙은 두렵지 않다. 명언이지.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. 말하는 전성기가 지나와서 이제 본인이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베뉴에서 공연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.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할 바에야 그냥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어릴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잘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계속 무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잘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원래 5만 명 사이즈에서 하다가 갑자기 1만 명으로 가고 5천 명으로 가고 2천 명으로 가고 이러면 너무 우리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? 우리가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한 저희들의 착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